일단 수은이는 앉아있지? 오오오 열어줘다 오케이 열어줘는거까지 했다 네! 감사합니다 네 타시죠 왜 진짜 오빠 차네? 그럼요 그럼 제가 또 제 차로 직접 에스포트를 해드려야죠 알았어 준비되셨어요? 준비됐어 레츠고 타시죠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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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가 차를 그렇게 타요?! 다리 좀 넣어줘, 오빠. 네, 같이 씻고 쭈그리 씻고. 전 아직 면허가 없어가지고. 면허 따는 거 재밌어요. 진짜요? 근데 뭔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어릴 때 따 버렸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따는 게 좀 겁나더라고요. 선배님 근데 운전면허 안 따요? 딸 거예요. 꼭 가끔씩 제가 운전을 가르쳐 드려도 될 거 같은데? 아, 너무 좋지. 근데 운전하다 막 싸우고 막 그런다던데? 싸울 일이 있을까? 은지 선배님이 나 코빅 들어갔을 때 뭐 알려주면서 안 혼냈잖아. 그런 것처럼 내가 알려주면서 혼낼 일은 없을 거 같은데? 연습하고 하는 것도 재밌을 거 같아. 그니까. 왜냐면 어차피 집에 가까우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하면 좋을 거 같긴 하네. 그니까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. 아, 잠깐만 주차 좀 해, 너. 어, 백태가 안 돼. 아, 선생님 여기. 빼주셔주셔. 네. 서열이 백태가. 서열이 백태가. 네, 차는, 차는 지을게요. 오빠 어디 차였어, 너. 차는 지을게요. 아, 이거 차 2인승인데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차 2인승인데. 안녕히 계세요. 아니야, 오빠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기다려요. 왜요? 오늘은 에스코트야. 고맙습니다. 의지 선배, 내려요. 고마워요. 감동받았어. 아니, 이게 운전은 남자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 버프를 받는 곳이란 말이야. 아무것도 안 돼,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어, 근데 저기 어디 가요? 저기 어디 가요? 오빠. 나는 남자들이 진짜 운전할 때 내가 어떤 포즈를 좋아하냐면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은 여기다 옆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, 이렇게 할 때. 약간 이런 느낌이죠? 왜 자꾸 그 자세에? 아니, 자연스럽게 바꾼 거야. 불러드려요? 네? 눈을 떠발렴고요. 저게 좋은데, 아이. 가만히 눈을 감고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오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동주와의 키스를 안 할 수가 없었어 무방비다 무방비 저 옆자리 아무도 안 태우거든요 아 진짜요? 누구? 아무도 안 태우죠 처음일걸요? 아 진짜요? 지금 오늘 여름이죠? 네네 겨울에도 여기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제가 딱 요리를 1년에 한 번 해요 어머니 생신 때 근데 1년에 두 번째가 됐어요 어머 소개팅의 꿀팁을 배우고 싶으면 이 피식대학을 떠나야죠 여기 이 사람들한테 배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섭외해서 다시 한 번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차가워 그 사람이라면 정답을 알지도 몰라 어떤 사람? 저의 주인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사람을 본다고